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0편 비극으로 막을 내린 신돈의 세상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국민왕 19년 서기로는 1370년에 해당하는데요 그해 9월에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넌 동북면 원수 이성계는 그해 11월에는 기황후 일족인 기세인 천모가가 버티고 있는 동령부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고려의 군사가 소수임을 보고서 동령부 군사들이 처음에는 가볍게 싸움에 임했으나 이어서 이성계가 이끄는 대군이 도착하자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낙담하였다 이성계가 이원경에게 말했다 저들에게 항복하라 명의 끊을 아직 전투 대세를 갖추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저들 중에 날래고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처명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투항하라는 명을 거부하고 한사쿠 결상전하게 놀아 날뛰고 있습니다 죽이기에는 아까운 장수로구나 다시 한번 투항을 권하도록 하라 예 장군 처명은 들으라 니놈이 우리 이성계 장군의 재주를 모르는 모양인데 만일 이번에도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장군께서 화살을 날려 단번에 니놈의 가슴팍을 꿰뚫을 것이다 아직 항복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화를 쏘아서 겁을 줘야겠구나 이성계가 화를 쏘아서 일부러 처명의 투구를 스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하지 않으므로 이성계가 이번에는 다리를 쏘니 처명이 화살에 맞고 달아났다 얼마 뒤에 처명이 다시 나타나 싸우려고 하므로 이원경이 타일렀다 처명은 들으라 이번에도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장군께서 니놈의 얼굴에 화살을 막을 것이다 그러자 처명이 말에서 내려 머리를 조어리며 항복하였다 자! 성을 공격하라! 드디어 이성계의 군사들이 성을 함락시켰다 기세인 천모가가 도주하였으나 이성계가 군사를 시켜 사로잡았다 이윽고 이성계는 군사를 동쪽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이때의 동령부 공격 전투에서 이성계가 승전을 거둠으로써 그는 고려의 중앙조정에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과시합니다 고려사에는 이성계가 출전한 전투마다 눈부신 활약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특히 활솜씨가 뛰어난 것으로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요 광운대 김인호 교수와 강원대 윤은숙 교수는 이러한 기록 모두를 꾸며 쓴 영웅담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총소에는 이성계의 활잘 쏘는 활약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과장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화살 하나에 담비 6마리를 잡았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마 과장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영웅담으로 올리기 위해서 과장한 건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 부분에서 상대편 장수 처명에 항복을 받으려고 화살을 쏴서 처음에는 투구를 수치게 하고 다시 다리를 쏜 다음에 항복을 받았다는 부분은 완전한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성계는 당시에 장수치고는 굉장히 활솜씨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록 부분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과장은 좀 되어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려사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이성계의 신춘 길보라는 활솜씨나 또는 말사기 등은 일정 부분 분명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성계가 가진 기반적 배경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나가추와 이성계의 전투를 보면 이성계가 나가추를 산속으로 유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평지 전투에 능한 몽골군을 산속으로 끌어들여서 지형 지물에 대한 파악을 못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한 부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에 나오는 신기에 가까운 활속이나 말타기 등은 오늘날 몽골인들에게 보이는 마상무해와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런 부분이 과장된 부분만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령부 공격에 나선 고려군대의 동태를 살피는 제3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수차 거론한 바 있는 나하추 세력의 수장 나하추였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고려의 군사들이 공격을 마치고 일단 물러났는데 성을 공격할 때 창고를 모두 불태워버렸으므로 군량 조달에 애로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소와 말을 잡아먹게 되니 사정이 어렵게 되었다 이성계는 뒷 쫓는 군사가 있을까 염려되어 사잇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들판에 수경하면서 뒷간과 마구간을 만들게 하였다 이때 나하추는 이틀 동안이나 고려군의 뒤를 밟았는데 군사들이 변소와 마구간을 만들고 행진에 질서가 있으니 함부로 습격할 수 없다고 하고는 돌아갔다 여차하면 고려군을 공격하려고 그 동태를 엿보다가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기 이미 북원은 명나라에 쫓겨서 북쪽으로 밀려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나하추는 어떤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나하추는 지반이 원래 원나라 초기 공신 출신이고요 요동 지역에 대대로 내려오는 군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나하추의 경우에는 원이 북원으로 쫓겨간 이후에 자신의 세력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주변에 자신의 세력을 더 뻗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기울어지니까 행성 승상이 돼서 심양을 근거지로 해서 계속 지금 세력들을 뻗쳐나오는 시점이라서 언젠가는 고려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당시에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 세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하추 혹은 나가추라고도 불리는 이 세력은 본래는 북원과는 그 뿌리가 같은 몽골 황족의 후예였지만 북원의 토곤템으로 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요동 지역을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로서도 그 독특한 위상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가추는 요동의 금산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던 군벌이었습니다 그의 세력 기반에 되는 금산이 북원과 고려 그리고 명으로 연결되어지는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의 긴박한 상황에서 나가추의 항방이 향후 누가 요동을 장악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토곤템으로는 북상한 후에 나가추를 행성 자승상과 태의에 임명했고 명은 가진방법을 통해서 나가추를 회유하고 있으며 공민왕은 북원과는 외교관계를 단절했으나 나가추와는 빈번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나가추 소속이 20만명이 넘을 정도로 강성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나하추는 요동에 있던 명나라의 병참기지를 공격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고려에 대해서는 명나라에 대한 공동군사 작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명나라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하추의 존재가 요동진출의 최대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나하추를 회유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번엔 고려를 압박해서 나하추와의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려 조정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죠 이때쯤 공민왕과 신돈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에게 전권을 위임하다시피 하면서 전폭적인 신임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돈이 가장 권력의 정전기는 공민왕 1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7년쯤에는 두 사람 관계가 약간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신돈이 유숙이나 김달상을 앞에 본 것처럼 죽이려고 했을 때 공민왕에게 청을 합니다 두 사람을 죽이자라고 얘기하는데 공민왕은 그의 뜻을 어기기가 좀 어려워서 곤장을 치고 서민으로 처음에 만들어버렸는데 그걸 신돈이 결국 끝까지 가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거는 결국 상징적으로 보면 신돈의 권력을 점차 공민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지니게 됐다고 하는 부분이라서 공민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봤을 것 같고요 김인호 교수가 사례로 든 유숙과 김달상에 대한 참소 사건은 공민왕 17년 6월에 발생했는데요 그 전모는 이미 소개한 바 있기 때문에 고려사 저료에 올라있는 해당 기사의 끝부분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신돈이 유숙과 김달상을 죽이고자 하니 왕이 신돈의 뜻을 어기기가 어려워 곤장을 친 다음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장모라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신돈이 기어코 그들을 죽였다 공민왕과 신돈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신돈은 자신이 오도의 사심관을 총괄하는 도사심관이 되고 싶어 왕에게 주청하였다 주은아, 전에 있던 관지를 다시 회복하여 예전에 사심관 제도를 부활하도록 하시옵소서 과인의 선친인 중수관께서 나라가 심한 가뭄에 허덕이게 되었을 때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신 다음 각 도의의 사심관을 혁파하였더니 비로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하였소 한데 그 사심관을 부활함으로써 과인에게 선왕의 뜻을 저버리라는 것이오 그건 아니랄 말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돈은 나중에 다시 각 도와 주연의 사심관 설치를 위한 청원서를 왕에게 제출하였다 그러자 왕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는 도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슨 도적이다 무슨 도적이다 해도 가장 큰 도적은 예전에 각 고울에 파견했던 사심관들이지요 이때 아마 공민왕은 왕의 권위를 넘보는 듯한 신돈의 행태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품게 됐겠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첨이 신돈들어사옵니다 그래요 불렀습니다 첨이의 수하인 이춘부가 오늘 아침 편전에 와서 은밀하게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첨이께서 이춘부를 과인에게 들여보내서 도읍을 충주로 옮기도록 주청을 하라 하셨소 예 그렇사옵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떠한지를 첨이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이 시국에 여기 송도를 버리고 도읍을 새로 정해서 옮겨가자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오 주상전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신은 그저 여기 송도가 바닷가에 위치한 탓에 왜 저기 바다를 통해 침입할까 염려되어서 그 충정은 알겠으나 앞으로는 천도를 운운하지 말도록 하시오 예 전하 이 외에도 공민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몇몇 사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하기로 하죠 공민왕 19년 12월 전하 행차시 준비를 해놓았사옵니다 어디로 납실 것이옵니까 보평청으로 갈 것이다 보평청에는 어인일로 국왕이 정무를 보는 것이 보평청이 아니더냐 임금이 나란일을 보러 가겠다는데 그것이 이상하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무엇들 하느냐 보평청으로 모시도록 하라 사서에는 이때 왕이 비로소 보평청에 나가 정무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돈에게만 맡겨두었던 정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죠 보평청에 도착한 공민왕은 간의 대부 오중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정사를 내 직접 챙길 터이니 그동안의 과인의 잘잘못을 숨김없이 모두 아뢰도록 하라 드디어 공민왕이 친정에 복귀한 것이죠 해가 바뀌어서 공민왕 20년이 됐습니다 서기로는 1371년이죠 사서에 의하면 이때 7월에 신돈이 반역을 꾀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오늘 주상전하가 헌능과 경능을 배할하도록 되어 있다 너희들 중 반은 헌능으로 가고 반은 경능으로 미리 가서 매복하여라 알겠느냐 매복을 하였다가 어찌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동안 내 말을 어디로 들었느냐 주상전하가 능에 도착하거든 기회를 보았다가 거사를 결행하란 말이다 전하의 목숨을 그 뒤탈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놈들아 내가 누구냐 난 이 나라의 왕사인 신돈이다 뒷일 걱정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헌능에서 실패하면 경능에 매복한 군사가 이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자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자 가자 그랬는데 공민왕은 헌능과 경능에 대한 행차를 마치고서 무사히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신도는 부하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어째서 주상이 멀쩡하게 궁궐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약속대로 거사를 결행하지 못한 것이야 영국께서 시키신 대로 하려고 했으나 주상전하의 위풍이 워낙 엄하고 당강하여 감히 범접할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이놈들은 아무 짱이도 쓸 수 없는 무용치물이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1차 거사에 실패한 신도는 다시 측근들을 모아놓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공민왕을 시해하려던 신도내 반여근모는 탄로납니다 당시 벼슬을 구하는 자들은 모두 신도내에게 아부하였는데 삼부의 랑 이인도 역시 신도내 문객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인은 신도내 음모를 상세히 알고서 은밀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가 거사일이 임박하게 되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한림거사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서 밤에 재상인 김송명의 집으로 갔다 이인은 김송명의 집에다 그 서찰을 던지고서 변복을 한 뒤 도망쳤다 김송명은 그 글을 왕에게 바쳤고 신도내 일당을 국문한 결과 반역모의가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역을 모의한 신도내 도당 기현, 최사원, 고인기, 정구한, 진윤가, 기중수, 하늘수원 이자들 목을 베어라 신도는 수원으로 유배하라 네 그 다음의 일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사서에 올라있는 신도내 반역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부터 생각해보기로 하죠 국왕을 시해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더군다나 공민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신도니 주군인 공민왕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 동기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고려사는 그 동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본 시 상품이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여서 자신의 신복대신일지라도 권세가 강성해지면 꺼려하여 반드시 목을 베었다 신도는 자신의 포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을 꺼릴까 두려워서 반역을 도모하였다 자신이 국왕에 버금하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민왕이 꺼려할 것이 두려워서 역모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공민왕을 제거한 뒤에 신돈이 누구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든지 따위의 계획을 세웠다는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사 연구자들 중에는 이 사건을 신돈의 반역 사건이 아니고 거꾸로 공민왕이 신돈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며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신돈이 공민왕 14년에 등장을 해서 반역죄로 숙청되는 기까지 대략 한 6년 동안 고려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걸로 나옵니다 고려사에 신돈이 반역을 모의했다라는 고변이 있어서 바로 신돈을 체포하고 귀향을 보내는 걸로 나오는데 신돈이 과연 반역을 했을까에 관해서 고려사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공민왕이 이때 들어서 신돈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적당한 사람을 시켜서 고변을 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서에는 신돈이 반역을 모의했고 그 사실을 신돈의 문객인 이인이 고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김순자 교수는 신돈이 반역을 도모한 적이 없는데 공민왕이 공작을 해서 신돈을 반역 혐의로 올감해서 제거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을 비력합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공민왕은 왜 그토록 신임하던 신돈을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신돈이 정치를 하면서 공민왕의 입장을 거스린 것 분명한 것 하나는 권력을 자기가 장악을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공민왕이 왕사로서 대접을 하고 권력을 주었지만 공민왕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부터 함결같이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군주입니다 그런데 신돈은 자기가 자기 사람을 키워나가고 그런가 하면 관료들도 신돈이 한 6년 정도 권력을 쓰니까 국왕이 있는 줄은 모르고 신돈이 있는 줄은 안다 이럴 정도로 신돈에 대한 어떤 국왕에게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칭송하는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고 할 때 공민왕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권력자가 있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이 시기에 신돈을 제거해야 되겠다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370년에 공민왕이 그동안 신돈에게만 맡겨두다시피 했던 정무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고 또한 유학자들로 하여금 정치를 바로잡도록 상소를 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이 친정체제로의 복귀가 신돈 제거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 영모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공민왕은 신돈을 수원으로 귀양보낸 뒤에 이렇게 탄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찍이 익재가 과인에게 신도는 바른 사람이 아님으로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역시 과인은 익재의 선견 지명에는 미칠 수가 없구나 여기에 언급된 익재는 이때로부터 4년 전인 공민왕 16년에 사망한 이재현을 읽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신돈을 귀양보내고 그 도당을 제거한 공민왕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경들은 들으라 과인이 일찍이 신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시비와 관계하여 낳은 아들이 있으니 그 아이를 놀라게 하지 말고 잘 보호하도록 하라 공민왕이 신돈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시비 즉 시중드는 노비와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전에 소개한 바 있는 모니노라는 이름의 아이를 읽혔습니다 이때 이미 그 모니노라는 아이는 7살이나 됐는데요 그렇다면 공민왕은 그 아이의 존재를 왜 여태까지 숨겨오다가 이 시점에서야 공표를 했을까요? 김순자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왜 그러면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공민왕은 궁궐 안에 공인된 아들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시중드는 노비하고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더라도 국가로서는 이게 상당히 경사이고 공민왕이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진작에 어머니인 명덕태우나 다른 궁궐사람 혹은 종실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후궁놈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공민왕은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신돈이 먼저 숙청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때 내 아들이다라고 이때 공표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모니노라는 아이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고려사에 기술된 것처럼 신돈의 아들이었더라도 공민왕은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공표하고 왕의 계승자로 지목했을까요 결국 해결 못했던 부분은 공민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후계자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신돈의 자식이라고 설사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후계자를 그 아이로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아이도 없기도 했지만 누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력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귀족 집안에 왕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혹시 누구를 양자를 드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귀족들 내부의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 시비하고 관계에서 낳은 아이 그 아기를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신돈의 자식이었다 하더라도 후계자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김인호 교수의 의견인데요 하지만 김순자 교수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영모 혐의로 숙청했던 반역자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속여서 왕통을 입게 했다는 점 이 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그렇고 문하성이나 중방에서는 어찌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인가 공민왕이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민왕의 요청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도평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신도는 근본이 용렬한 죽놈인데 과도한 은총을 받으면서 권모 쓸수록 국권을 농락하고 은밀히 편당을 만들어 함께 반역을 음모했으나 다행스럽게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그 일당을 숙청해 싸웁니다 하지만 신도는 역적의 괴수로서 서울 밖으로 축출당했을 뿐 아직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응당 극형에 처해야 할 것이오며 그 도당들과 자식들도 모조리 죽여야 할 것이옵니다 이어서 문하성에서도 소호를 올립니다 대역의 죄는 천하 만세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인데 신도는 일개 한미연 중으로 외람떼게 상감의 지우를 받아 신하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고 백관의 인면을 마음대로 하고 재상들도 흡사 종처럼 부렸으므로 바라옵건데 신도는 극형에 처하여 가산을 몰수하고 그 일당도 모두 죽임으로써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자 공민왕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법은 천하 만 민의 공법이므로 내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공법을 꺾겠는가 마땅히 주청한 대로 그 자를 처단하도록 하라 물론 신도는 수원에 유배 보낼 때부터 공민왕은 그를 살려둘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드디어 찰방사 임박이 신돈에 대한 형을 집행하러 수원으로 향합니다 임박은 사람을 미리 보내서 신돈을 서울로 소환하기 위해서 임박이 오고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신돈이 기뻐서 말했다 오 그게 정말이냐 하하하하 그러면 그렇지 오늘날 다시 개경으로 소환하는 것은 아마 아지가 날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하하하 신돈이 말한 아지를 고려사에서는 언덕 아자에다가 다만지자로 표기해놓고서 아지란 방언인데 어린아이를 말한다 이런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말 아기의 어원이 한자에 아지에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에서는 나중에 우왕이 되는 일곱살짜리 모니노를 읽었습니다 결국 임박이 도착해 신돈의 사형이 집행되는데요 신돈이 사형을 당할 때 두 손을 마주잡고 임박에게 애걸하였다 제발 제발 날 살려주시오 우리 아지를 보안사라도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나 이윽고 신돈의 목이 베어졌다 그런 다음 신돈의 사지를 각떠서 각도에 조리돌림하였으며 서울 동문에 머리를 매달았다 이렇게 해서 신돈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고려의 역사에서 신돈을 거론할 때면 의뢰 공민왕과 개혁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신돈을 내세워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했던 공민왕의 의도는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신돈의 개혁 자체는 철저하게 시스템 개혁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전민변정동원 같은 그런 류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 개혁 자체가 지금까지는 조금 좀 과대 포장되어 왔던 그런 감도 사실은 있고요 신돈 자체 부분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결국은 뭐 그 개혁은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뒤에 이제 우왕대에 이 권문세족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완전히 과거에 구세태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혁 부분들이 남긴 유산은 조금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성균관을 통해서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제 좀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하나의 성과일 것이고 김인호 교수는 비록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일정 부분 개혁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돈을 통한 공민왕의 개혁에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견해인데요 김순자 교수는 그 평가가 좀 더 후한 편입니다 이 신돈이 나서서 정치를 했던 그 6년간 기간은 공민왕이 정치를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그 경과 기간으로서 대단히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돈이 나서서 정치를 할 때 가장 큰 성과는 전민개혁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민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록에서 남아 확인되는 게 없지만 그 당시 민심의 동향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 노비해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그 차지한 땅을 찾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데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고려의 어떤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자산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김순자 교수는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해서 6년여 동안 정사를 대신하게 했다가 1371년에 숙청하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당시에 대외정세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들어보시죠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신돈을 내세웠는데 공민왕은 항상 그 원이라는 문제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문제였었고 이 기간 동안 사실은 원이 쫓겨나버리고 명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공민왕은 그래서 명나라가 건국하자마자 친명노선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혔고 명나라가 또 그것을 지지해줍니다 그럴 경우에 고려라는 나라에 있어서 국왕의 어떤 정권을 장악을 하는 거나 국왕의 정치노선을 명나라라는 중국 쪽의 강대국이 지지한다고 할 때 정치하는 데 큰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어떤 국제정세의 변화가 공민왕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어떤 계기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노국공주의 사망으로 원나라와 갈등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공민왕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이끌어가기엔 부담이 있었고 그 때문에 공민왕은 신돈을 내세운 다음 자신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런데 1371년 무렵이 되자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사사건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원나라는 명나라에 쫓겨서 북쪽으로 밀려나버렸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공민왕은 신돈을 제거하고 다시 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한편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한 직후에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돈이 숙청된 직후에도 한바탕 인사회오리가 몰아칩니다 전시중 유탁은 역적 신돈과 한탕파였으니 마땅히 목을 베어야 할 것이다 역시 신돈의 도당인 백현과 소년 김두달 김원만도 끌고 가서 처단하도록 하라 송란 성란 손주 김한 김중원 박천훈은 박천훈은 장영에 처할 것이니 권장을 쳐서 유배토록 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강등됐고 또한 많은 신뢰들이 요직에 등용됩니다 한마디로 신돈에게 붙었던 당파들에 대한 철저한 숙청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기에 새로 등장하는 세력들은 신진사대부들 자체가 중앙정계에 적어도 많이 깔리게 되고 이색으로 대표된 세력들이고요. 이성계나 최영 같은 이른바 무장 세력들 무신 세력들인 셈이죠. 이 사람들 자체가 정계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돈 숙청 직후에 최영과 이성계 그리고 이색 등이 중용되는데요. 김순자 교수는 이때 정당문학에 임명된 이색이 고려 조정의 중심인물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역사 전체를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성계 최영이 등장한 것보다는 사실은 이색이 이렇게 중용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사이동 이 한 1, 2년 전부터 공민왕이 사실은 성균관을 대단히 중시하면서 거기에 총책임자로서 이색을 임명을 하고 학관들을 임명해가지고 새로운 유학자를 길러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가 정체력을 키워내겠다라고 방침을 바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공민왕이 죽은 이후의 일입니다만 결국 이때 성균관에서 성장했던 유학자들이 결국은 고려말에 어떤 토지와 전민 문제 개혁을 내세우면서 조선을 권국하는 주역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계의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훗날 조선 권국의 주역이 된 대표적인 유학자로서는 조준과 정도전을 들 수 있겠죠. 공민왕 22년 7월 그동안 내 아들의 이름을 모니노라 불렀으나 이제부턴 과인이 새로운 이름을 내릴 것이다. 경들은 왕자의 이름을 우라고 칭하도록 하라. 더불어 우를 강령 부원대군에 책봉할 것이다. 또한 정당문학 백문보를 사부로 임명할 것이니 잘 가르치도록 하라. 아명이 모니노였던 그 아이는 이제 우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요. 물론 이때 공민왕이 아이의 이름을 우라고 지어주었기 때문에 고려 왕실의 성시인 왕실을 붙여서 성명을 함께 부르자면 왕우가 되어야겠죠. 이 아이가 나중에 우왕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 고려사 편찬자들에 의해서 왕씨가 아닌 신씨로 분류되어 신우라고 불리게 됩니다.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신돈의 아들로 취급당한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공민왕 제위 마지막 해인 공민왕 23년 4월로 넘어가 보죠. 주상 주상 전하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사옵니다. 명나라에서 이번에 보낸 사신단은 그 면면이 어찌 된다고 하던가 명나라 조정의 예부주사 인밀과 자목대사 최빈이라 하여 싸옵니다. 그동안 명나라와 고려 사이에는 부단이 사신단이 오고 갔기 때문에 명나라의 사신이 고려해왔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온 명나라 사신 인밀과 최빈은 그 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들이 가져온 명나라 황제 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죠. 이전에 우리 명나라가 사막을 정벌하러 갔을 때 길이 너무 멀어서 말의 손실이 무척 많았다. 헌데 대군이 또다시 정벌에 나서려고 한다. 지미 생각하기에 고려국에는 예전에 원나라 조정에서 말 이삼만피를 제주에 남겨두고 사육하였으니 이제는 많이 번식하였을 것이다. 지미 지금 사신으로 하여금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고려국왕에게 이 뜻을 전하게 하니 좋은 말 이천피를 뽑아 보내도록 하라. 명나라의 황제가 국민왕에게 말을 보내도록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제주도의 말로 특정해서 그것도 이천말이나 보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탐나 즉 제주의 말들을 고려 조정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조서에서 밝힌 대로 탐나 지역에는 일찍이 원나라에서 목마장을 두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마필들을 목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에 관할 건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죠. 제주도의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2년 전인 공민왕 21년에는 제주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공민왕 21년 4월 2일 명나라에서 말을 요구하였으므로 예부상서 오개남을 비서감 유경헌과 함께 탐나에 가게 하였다. 그러나 탐나에서 유경헌과 목사 겸 만호 이용장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오개남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4월 29일 제주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예부상서 오개남을 명나라의 서울에 파견하여 이를 알렸다. 이때 말 6필을 명나라에 바쳤다. 7월 25일에 명나라에서 표문을 보내 반란을 일으킨 제주 목동을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라고 명하였다. 11월에 대호군 김가부를 명나라에 파견하여 제주말 50필을 바쳤다. 공민왕 23년 4월에 명나라에서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제주말 2000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문화평리 한방헌은 제주로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말을 얻어오도록 하라. 예, 주상전하. 공민왕의 명을 받고 한방헌이 배를 타고 제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말들을 관리하는 몽골인 목호들이 쉽게 말을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고려국 주상전하의 명을 받고 왔다. 말 2000필을 내놓도록 하라. 2000필이라 하였는가. 어림없는 소리 말아. 우리는 명나라의 요구로 말 2000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우리 고려도 처지가 난감하다.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니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는 말은 예전에 우리 몽골의 쿠빌라이 황제께서 놓아 기르도록 한 마필들인데 어찌 우리 원나라의 원수인 명나라에 갖다 바칠 수 있겠는가. 제주는 우리 고려의 영토다. 그대들은 정녀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겠는가. 좋다. 300필을 줄터이니 그거라도 좋으면 가져가도록 하라. 명나라에서는 2000필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몽골인 모커들은 겨우 300필만 내줬던 도와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환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방원이 한방원이 그따 purposely 이른바 그따위를 이 공민왕으로서도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겠죠. 이렇게 해서 제주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출정하는 군사의 규모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제주를 치기로 의논하였다. 문화 찬성사 최영 등에게 명하여 정벌에 나섰는데 전함이 314척이오 날랜 군사가 2만 5,605명이었다. 드디어 8월 최영이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탐나의 명월포에 이르렀다. 군사들은 상륙하여 육상으로 진격하여 적기병 천여명이 최영의 군대에 항거하였다. 모든 군사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으므로 최영이 비장 한 사람을 목 베어 치켜드니 대군이 일제히 진격하였다. 좌우 양쪽에서 분발해서 적을 크게 깨트리고 적의 괴수 3명을 목 베어 머리를 서울로 보내니 드디어 탐나가 평정되었다. 드디어 고려는 그동안 원나라의 목호들 치하에 놓여있던 탐나를 평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 정벌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만 고려가 상당한 규모의 군사를 동원하고도 제주를 평정하는 데에 한 달 이상이나 걸린 셈인데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는 제주 정벌이 이처럼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제주의 주민들이 몽골의 목호들 편에 서서 반명, 반고려의 전선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려 정부에서는 다시 제주에다가 말을 바치라고 하지만 그걸 듣지를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최영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한 달간 걸렸습니다. 진압하는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진압이 이루어진 것은 목호들 뿐만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명나라나 고려의 요구에 대해서 제주민들이 반감, 이게 상당히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제주에서 항쟁이 일어났고 진압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 않았는가. 제주 정복에 성공한 고려는 지문하사 정비를 남경에 보내 말을 바칩니다. 사서에는 진상하는 말 300피를 요동까지 호송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실제로 명나라 황제가 요구한 2천마리를 보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당시 고려가 제주 정벌에 나섰던 것은 단순하게 명나라에 바칠 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강한 김광철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필만이 문제였다면 이렇게 거대한 병력을 들여서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려 정부로서는 명예 요구가 앞으로 더욱 노골적이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탐라 지역의 원 몽골 잔류 세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명에게 보일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토벌에 성공해서 고려 내 몽골 잔류 세력이 상당 부분 착결은 되게 됩니다. 원 간석기에 제주가 탐라 총관부가 설치되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 문제뿐만 아니라 명이 원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개입돼 있었고 또 한편으로 고려 정부에서도 제주에 대한 통제가 원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서 말 문제를 둘러싸고 항쟁이 벌어지고 진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제주를 공격해서 다시 영향권 아래로 복속함으로써 북원, 즉 몽골의 영향력을 털어내고 명나라에 대해서는 고려가 북원의 영향력 아래 있던 제주를 자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효과를 거둔 셈이죠. 아마도 명나라는 고려에 대해서 예전에 원나라가 간섭하던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고 따라서 제주도 역시 예전에 몽골이 하던 식으로 명나라 자신들이 관리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고려가 군사를 동원해서 평정해버렸으니 명나라로서도 말을 받았다고 이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인밀과 채빈이라는 명나라 사신들이 고려해 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사신들 중에 특히 채빈이라는 자의 행패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자, 대명 황제 폐하의 사신들께서는 실컷 드시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내가 지금 칠칸 마시고 마음껏 즐길 기분인 줄 아느냐?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 관무에 꽃을 꽂은 기생이 대체 누구냐? 어? 제가 꽂았는데... 아휴, 왜 그러십니까? 대명 황제의 관무에 꽃을 엉터리로 꽂은 기생이를 내가 용서할 줄 아느냐? 고려왕에게 찾아갔어. 따져야겠다. 채빈이 크게 놓아여 왕에게 고에 바쳤다. 어찌하여 명나라 사신을 그따위로 접대했단 말이냐? 시중 염제신을 광주로 귀양보내도록 하라. 그러나 채빈은 기생이 자신의 뜻을 거슬렸다 하면서 화를 내며 말을 달려 본국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왕이 김홍경을 보내 쫓아가게 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이때 빈관에서 사신을 심의 후하게 대접하는 바람에 창고가 비게 되었다. 이제야말로 대명제국 황제 평행 사신을 제대로 접대하는구나! 바로 이 사람. 명나라 사신 채빈은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고려의 관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공민왕 박상훈 신돈 김영우 이성계 권창욱 최영 김인 명황제 최한석 김동하 권도일 타권정 백성식 조민수 전상조 박노식 명금영 낭독 안찬희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신현파 정영민 기술 김윤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0편 비극으로 막을 내린 신돈의 세상 이상낙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